부모님의 모습은 저희들이 안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노래 한번 올려주십시오. 자 노래! 갑니다. 건강하십시오. 선호하십시오. 세월따라 이 철흥을 못 삼아 인생열차 오늘도 가네 부모님이 꿈이 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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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고 부모님의 마음이 꿈을 꿈을 꾸고 또 내 눈으로 꿈을 꾸고 씰씰이 보여서 있네 어머른 아버지 웃남의 논내시나 청룡하늘의 밭을 내시리라 이 자신의 눈물증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사랑의 실제 효과하십시오 세월따라 계절을 보쌈아 인생열차 오늘도 하나래 정답돈 그 손님의 그 마음을 바람따라 시에 넘어가고 내 손에 얻은 경자유 손적새를 손적새를 비우네 어머른 아버지 웃남의 논내시나 청룡하늘의 밭을 내시리라 시작을 들으세요 해당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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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아이고 감사합니다. 유튜브에 혜미, 혜미 치신 다음에 유튜브에 혜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많이도 받아주시고요. 애교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공연을 해야죠.